야 드디어 도착했다 그지? 응? 우리 이제 냠냠 쫩쩩 해야지 어디로 가는거야? 어 냠냠 쫩쩩 아 힘들었어 아 힘들었다 힘들었어 땀 흘렸네 여기야? 오 정말 전망이 너무 좋다 저기 보이는 데가 첨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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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아침에는 멋지겠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서 한국 음식을 팝니다 한국 라면 김치찌개 백수 김치 기타 야 맛있겠다 라양 고생했어 라양 고생했어 고생했어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